있는 그대로 하면서 부럽다 진짜 부럽다 부럽게 부르시면 전부 여자 일천재야 부럽게 뭐 개풀이불러 부러워 왜 귀농하려고 그래요? 직장 좋은 거 두고 여기 다니지 직장이 안 좋은가? 직장이 좋죠 막내 좋아하는 거 보고 어쨌든 자랐다 근데 주위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죠 애 셋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학원학교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겠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